네 외양간 쪽으로요? 네 우와 자랐다 열매 와 진짜 여러분들 말대로 딱 자랐네 이게 뭐야? 뭐라? 이게 뭐야? 외계인? 외계인이요? 설명 봐보라고요? 오염과 생체조직 같은 것이 액체속에 둥둥 떠 있습니다 예? 저는 사비 연필인데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헐아 저거 언제 깨졌어요? 뭐가요? 헐 잠깐만 깨져 뭐야 깨졌어 빨리 자자 가서 애들한테 안락망구나 끼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석탄이 없으니까 석탄이 없으니까 가서 두어프한테 어 뭐야 이거 뭐예요? 봤어요? 이리로 뭐 지나가는 거 봤어요? 여기 밑으로 뭐 지나갔어 봤어요? 이리로 뭐 까만 색깔 뭐가 지나갔는데 못 봤다고요? 나만 봤어? 와 진짜 개소름인데? 여기 뭔가 까만색이 뭐가 지나갔어요 먼지같은 게 왕먼지같이 생긴 게 저 이스티그 찾아봤는데요 그 캡슐이 되는 게 낮은 확률이랬잖아요 이게 발동돼서 깨지면 맵 주변에서 어제처럼 도망되는 그림자가 나오는데요 벌 진짜로? 좀 소름인데? 와 그걸로 연결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대박이다 와 서치 감사합니다